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난 금요일 본인이 자필로 쓴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또다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방문 비용에 대해서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번 변호사비 대낙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이재명 대표 측과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사면서 강요된 옥중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회유 작업을 의심케 하는 정황입니다. 정하성 선수 의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한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또 이게 뒤집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바뀐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도 이화영 전 지사, 전부지사의 뒤바뀐 인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참 했던 기억이 다 있는데요. 부인을 통해서 아마 옥중에서 잡힐 입장문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장문에서 보면 쌍벌,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한테 스마트팜 500만 달러, 그 다음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렇게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방북 대납 요청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또 진술을 바꿨습니다. 진필로 썼다는 거죠, 이걸? 네, 작필옥중 입장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만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 전 회장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 지사 방북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한테 북한과 비즈니스이라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는 한 적은 있지만 이걸 갖다가 이재명 지사와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내지는 김성태 회장과의 얘기에 대한 진행을 보고하거나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방북 비용, 이 부분을 쌍벌 우리한테 대납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다, 이렇게. 결국 어떻게 보면 좀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워낙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방북 비용을 두 차례 보고했다, 최근 검찰 진술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방북 비용 대납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김근식 실장님, 먼저 이 전부 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 사이에 방북과 관련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진실과 거짓 사이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내일입니다, 25일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장에 출두를 하기 때문에 내일 그 재판장에서의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진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든 논란은 내일 아마 종식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일 진술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전에는 쌍방울 대북송금이라고 하는 어떤 불법적인 송금 사실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으로 가는 길목을 딱 찾아다니고 있었던 키맨이었죠. 입을 딱 다물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 수사가 더 확장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7월 초에 이 진술이 번복이 돼서 내가 사실은 사전사업에 보고를 했고 300만 원을 보내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걸로 진술이 번복됐고 그다음에 이 보도가 나갔을 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피의 사실 공표라고 고발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피의 사실을 검찰이 알린 게 아니고요. 그렇게 검찰이 7월 초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다 작성을 해서 진술서를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진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그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는 당연히 관련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다 보게 돼 있거든요. 변호인들이 보고 거기서 취재력이 좋은 기자들에 의해서 취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주말에 왜 갑자기 자필 입장문이 나왔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이화영 지사가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도 보통의 썩 상식적인 부부로서의 감옥 수발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께서 갑자기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서도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를 만난 이후에 입장문이라는 걸 내놔서 군사독재 시절에 정기고문 같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다소 정치적인 내용의 탄원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인께서 직접 이화영 부지사를 면회를 간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면회 간 이후에 저 자필 입장문이 나왔다는 정황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내용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사실입니다마는 필리핀 갔을 때 김성태에게 이 지사 방북도 신경 써달라고 이야기했다. 신경 써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기존의 부인의 입장문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25일에 재판정에서의 이화영 부지사의 자유로운 진술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함께 겨냥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번복에 회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화영, 이재명 대표 측에서 SOS 신호를 보내니 3위원을 기대해서 자백을 번복했다. 임의로운 자백 번복은 아무런 사실상 효력이 없어서 이이, 즉 이재명, 이화영 브라더스의 범죄 궁합도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재수 의원께서 반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김기현 대표께서 여당 대표신데 뭐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한들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정치적 주장을 하시려면 좀 이게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면 SOS를 보내, 사면시켜줄 게 아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몇 년, 거의 4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4년 남았는데 4년 사이에 사면이, 야당이 사면을 시켜줄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끝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판에 무슨 사면을 기대하고서 진술을 번복했다. 다른 정치인들이 이런 정치적 주장을 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래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좀 근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주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이분이 해외로 도피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김성태 회장을 공격을 했습니까? 이거 조폭 출신 기업가다, 이 사기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양반이 이제 지금 이제 구속이 되고 난 뒤에 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믿어야 된다. 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다 아무런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 죽일 때만은 못 믿고 구속이 되고 난 뒤에 나오는 진술은 다 믿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지금 첨예하게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서 이런 진술 말고 증거와 물증, 과연 검찰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성태 회장이 국내로 소환됐을 당시에, 국내로 이제 소환되고 구속이 됐을 당시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내일 당장 터져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어디 갔습니까? 수정기 물방울 사라지듯이 없어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논란 필요 없이 증거와 물증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하석 논설위원,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난 뒤에 배우자의 탄원서가 제출이 됐고 그 뒤로도 민주당 의원들의 접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지금 언론들의 보도인데 민주당 의원들의 접견 시점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일으킬 그 후폭풍 상당히 사실은 큰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지금 대표가 연루가 돼 있다. 사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다. 그 방북병을 쌍방울이 대납해 주고 쌍방울에게 대북사업과 관련한 무슨 어떤 특권을 준다 한다 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3자 뇌물수수의 그런 혐의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든 민주당을 걱정하든 민주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 민주당 인권이나 법률이 이런 데가 전부 다 지금 이 전 부지사에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을 했고요.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화 내용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그런 부분의 의미가 있겠죠. 안민석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 전 부지사의 진위가 무엇이냐, 왜 진술을 바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했을 겁니다. 이거를 아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딜을 하려 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한 형량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약속 내지는 뒤를 봐주겠다는 약속 이런 거를 해 주고 그 부분에서 진술을 다시 번복시킨 게 아니냐. 이게 보는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존의 입장에서 한번 진술된, 바뀐 진술을 했고 그걸 다시 옥중 입장문이라는 자필 문건을 통해서 다시 또 바꿨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이 전 부지사의 진위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 지금 뭐 급하고 빨리 파악해야 되겠고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양쪽에서 지금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김빈식 교수님 말씀처럼 내일 재판에서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느냐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으로 검찰이 8월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하석 논술은 검찰에 영장 청구가 있을 걸로 보입니까? 일단은 내일 재판에서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러니까 보고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된다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넘어갈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영장을 청구할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한 7만 8초 그러니까 국회가 방학에 들어가는 그때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 다시 국회가 열리는 그 이후에 청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이런저런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화영 지사의 재판이 내일 있는데 그걸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화영 지사가 사전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7월 초부터 했기 때문에 준비를 상당히 하고 있고 그래서 피해 사실 공표가 아니라 재판부에 진술서에 새로 입수된 것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재판에서 진술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진술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정황 자료들을 다 모아놓은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것이고 소환한다면 그 증거 확보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소환해서 심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바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생각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재수 의원님. 국회 회기가 아닐 때 영장이 청구되면 필요가 없습니다만 8월 16일 이후에 다시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영장이 청구된다면 국회에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민주당은 어떻게 나갈 계획인가요? 뭐 아직 영장에 청구가 되지 않았는데 뭐 예단에서 이럴 경우에는 이럴 것이고 저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재판에서 이화영 전 지사의 얘기가 나오는 대로 또 다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화담여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하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